안녕하십니까 엔제 스튜디오 차월평TV의 제이애입니다 저희가 구독 이벤트 영상을 찍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추첨은 한지가 좀 됐는데 제가 정말 바쁜 일에 있어서 이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구독자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당첨되신 분은 벤자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제형 날 가져요 여자친구가 미국 사람이라 이전에 구독을 시작했었는데 벌써 1만이 되셨군요 흐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벤자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이메일에 일부분만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시고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통해서 이벤트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되신 분은 두구두구두구 하세연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제형 날아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본인의 이메일을 부분만 노출시켜주시고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소통해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다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dag знаете concurrent